최근에 무너진 사부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승차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명되고 신문에 보니까 거의 나와 제가 쓴 글에서 나와 있다시피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자켓을 보니까 네 가지가 안 되는 테니까 나는 원래 연결에 대해서inger Ariadis에서 자켓을 보니까 아는 정도만 저에게만큼은 글자의 부재가